사진 나오면 액자에 담아드릴 테니까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. 나중에 실사 나오면 이거만큼 효과 좋은 게 없더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강 프로님. 가서 엄마, 아빠 사이에 써봐. 네. 내 엄마예요? 뭐니, 너? 깜짝이야. 뭐야? 아니, 얘가 왜 그래? 야, 고아. 네가 엄마가 어딨어? 내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?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음,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. 웃어야지. 까꿍! 아버지, 좀만 하고 두세요. 아파트 해보세요, 아파트. 네, 하나, 둘, 셋. 서현이는 모두 4번의 엄마, 아빠가 있었네요. 잘 좀 부탁드릴게요. 강 프로님만 믿어요? 25평짜리만 돼도 소원이 없겠습니다. 네. 아, 20평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살펴 가세요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, 뭐 두 분 원치에 절실하시니까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감춰뒀던 진심을 보내 하루의 끝에 머무르던 순간이 아, 말도 안 돼. 아, 어린애한테 어떡해. 내 한 손길이 내게 닿을 때 시간이 멈춘 듯해 꿈을 꾸는 것처럼 소망아! 나 엄마, 아빠 보러 간대. 아? 삼촌, 그냥 제가 갔다 오면 안 돼요? 너 몇 번 해보더니 재미들렸구나? 넌 따로 갈 데 있으니까 들어가 있어. 안 들어가! 소망아! 안 들어가! 들어가! 안 들어가! 소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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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. 남 좋은 꿈 꿨어? 소망이 찾아야 돼요. 지금 많이 무서울 텐데... 그래서 우리 소현이가 빨리 가서 안아줘야 된다고 그랬구나. 소망이 무서워할까 봐. 아, 너 새끼... 금방 도착하려고 하니까 바로 세팅이야. 네. 나가절로. 사진만 찍고 갈 거니까 저기 얌전히 앉아 있어. 쓸데없이 어른한테 말 걸지 말고. 알았어? 저기 자, 앉아. 너 뭐야? 바로 앉아. 어? 그쪽 오늘 사진 찍는다는 말 없었는데? 내 아빠예요? 어른들이 너무 미안해.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 이래? 야, 이리 와 이거. 지금부터 뒤돌면 큰 소리로 여기까지 샌 거야. 눈 꼭 감고 귀도 막고 절대로 뒤돌아서는 안 돼. 야, 야, 문어. 너 뭐 하는 새끼야. 내가 사진 찍어줄게. 아니다. 니들 좀 맞아야겠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, 구. 촬영 중, 촬영 중. 액션 영화. 촬영 중입니다. 네, 지나갔습니다. 다른 애들 지금 어디 있어? 알려주세요.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. 어디 있어. 아홉. 열. 많이 시끄러웠지? 숫자 잘 세던데? 잘했어요. 숫자 잘 세던데?